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앞두고 기존에 갖고 있던 내 마일리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최근 코로나로 이용객이 줄면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채인 마일리지를 소진하기 위해 마트와 가전까지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어디에서야 유리할지 김정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최근 항공 여객 수요가 크게 줄었죠. 얼마나 줄었습니까?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 여객 수는 코로나 대유행 전인 2019년보다 70%가 넘게 줄었습니다. 2019년에 1억 2,337만 명이었는데 지난해는 3,636만 명입니다. 이준 국제선 이용객은 96% 이상 급감했습니다. 물론 대형 항공사들은 줄어든 여객 수요는 화물 수요로 채워서 수익을 만회하는 게 가능한데요. 다만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항공 마일리지 때문에 부채가 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. 미사용 마일리지는 항공사들의 회계장부의 일종의 비진, 이연 수익으로 반영이 되는데요. 지난해 3분기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연 수익이 총 3조 4천억 원입니다. 2019년 3분기보다 18%가 늘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마일리지는 불어났는데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? 마일리지 쓸 수는 있는 겁니까? 양산은 통합 전에 마일리지 소진을 위해서 유통, 전자업계 등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. 먼저 이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. 7만 원 이상 결제 시 대한항공은 1,400마일당 만 원, 또 아시아나항공은 2,800마일당 2만 원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. 또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제주 칼호텔 예약에, 또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금호 리조트 예약에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대한항공은 키자니아 네이버 플러스에서, 또 아시아나항공은 에버랜드와 CGV 등에서도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데요. 또 아시아나는 최근에 삼성전자와 LG전자와 제휴를 맺었는데, TV와 세탁기 등 가전을 할인해서 구입하거나 또 마일리지를 더 정립할 수 있습니다. 숙박, 영화, 가전 등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는데,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곳에 쓰는 게 가장 이른바 남는 장사일까요? 네, 계산상으로는 항공권 구매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. 항공권 구매 이외의 쇼핑 등은 마일당 가격이 10원 이하로 계산이 되고요. 또 유럽 위주 등 장거리 노선 구매 시에는 마일당 가격이 많게는 50원대입니다. 또 특히 거리가 멀수록, 또 좌석 등급이 높을수록 마일리지 가치가 더 커집니다. 또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승급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. 이전에는 가성비가 좀 낮았지만, 최근에는 프레스티지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효율이 높아졌습니다. 또 대한항공은 내년 4월부터 항공권 구매 마일리지를 올리기 때문에 개편 전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필요한 곳에 쓰시되, 항공권 구매가 가장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죠? 김 기자, 잘 들었습니다.